오늘은 새 친구가 전화 왔어요. 새 친구, 들어와 볼까? 자기소개 해볼까? 안녕, 나는 새로 전화 온 아리엘이야. 리엘이라고 불러줘. 앞으로 잘 지내자. 그래, 리엘이 반가워. 모두 박수! 우와, 예쁘다. 저, 저기... 전화 번호 좀 주라. 나? 전화 없는데? 이 시대에 전화가 없다고? 야, 차인 거야. 형님이 해볼게. 저기, 나 옆반에 미스터리라고 하는데... 이따 학교 끝나고 뭐해? 학교 끝나고는 왜? 시간 있으면 같이 떡볶이나 먹자고. 나 떡볶이 싫어하는데. 그럼 피, 피, 피자? 피자도 별로. 오, 도도한 여자. 나랑 먹고 싶은 건 맞아. 근데 피자가 싫다는 거야. 너 머리색이 원래 보라색이야? 너 완전 예쁘다. 너 화장품 뭐 써? 팩은 일일 일팩해? 쇼핑 어디서 해? 온라인?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? 아침에 뭐 먹어? 저녁은 안 먹지? 너 너무 예쁘다. 부럽다. 비법 좀 알려주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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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교가? 아니라고?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네네 아 뭔가 잘못됐나봐요 네 아 가지마 그냥 우리 학교로 전화가 우리 학교에 있어 다들 잘 지내고 있군 다들 잘 지내고 있군 아이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잔들바람